참고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국제 유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s&p 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&p 가 지금 5시죠 오늘 장에 바닥이 지금 현재 3030.25 를 찍었는데 3030.25 s&p 를 보시면 됩니다 26 26이 깨지면 깨지만 하방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구요 그냥 넉넉 잡고 3030.25 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고 자 오늘 이제 중대 병곡 구간이에요 중대 병곡 구간이라서 3030.25 를 깨고 내려가느냐 못 깨고 내려가느냐 지지를 받고 반등권이 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상방으로 상승장 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장으로 추세가 바뀌느냐 또 중대 병곡 구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구요 지금은 방향을 못 잡은 구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간이 9시 55분 이에요 10시 30분 이면은 미국 본장이 열리니까 자 그거를 잘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방향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어제 주가가 강하게 빠졌어야 되요 어제 자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일봉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강하게 우리 지난번에 이때서부터 계속 하락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방송을 매일 보시니까 자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날 한번 서피 브레이크가 우리나라 국내 선물 시장에도 선물 시장에도 터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왔지만 아직 이제 직전 정거점을 못 넘어가면서 하락 압력이 계속 지금 누적적으로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6월 30일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7월달이 시작이 되는데 자 추가 반등권이 무조건 아무튼 오늘하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방향을 상방으로 강하게 잡을 거냐 아니면은 추가 하락장으로 강하게 하방으로 쏠릴 것이냐 그 중대 변곡 구간이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이때에 이때에 하락 추세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시향 분석을 매일 그렇게 내드렸기 때문에 7월달에 이제 전저점을 깨고 하방 압력이 오게 되면 또 한 번에 엄청난 종합주가 급락장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직까지는 연기금에서 그러니까 연기금 이랬는데 아 난 자꾸 연준을 자꾸 연기금이라고 그래 똑같은 연자라서 그런가 자 연준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방어를 하고 있어요 자 방어를 하는 이유 자 워렌버핏의 그 계열사도 이미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지난번에 이제 3조 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주가를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여기에 자 아 그 금액 그게 아 저기 부채 부채 아 그러니까 이제 위험 회피 이니까 파산하는 파산하는 그 회사를 지금 연준에서 자금으로 지금 회생 회생 시키는 쪽으로 자금 투여를 해서 파산을 지금 막는 거죠 이미 파산은 됐지만 후폭풍을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중이에요 자 언제까지 시장에서 질문을 하는 건 언제까지 연준에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할 것이냐 시장에서는 계속 묻고 있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제 조만간에 내가 보기에는 7월달에 아무튼 아 이게 한번 시장에서 강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 엄청나게 한번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 중대 변곡 구간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계속 누적적으로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분석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야간장 아직까지는 중기는 계속 상승 추세에요 자 이미 S&P는 꺾였고 나스닥은 아직까지 계속 뻗특기고 있어요 자 나스닥하고 그 다음에 S&P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잘 아셔야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그게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돈 버는 기술이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어 나스닥이 지금 뻗특기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급락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요것으로 시항 분석을 일단 마무리를 오늘은 치겠습니다 7월달에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섣불리 대박주를 덥석덥석 매수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 만약에 하락장이 강하게 온다면 강하게 온다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전저점 이전에서 한번 바닥을 찍고 한번 도느냐 이 중간 금액대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금액대에서 한번 기술적 반동은 무조건 옵니다 한 번은 자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한 번은 올라온다고 여기까지 그랬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느냐 이러면은 다시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이 전저점까지 무조건 깨고 내려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너무 섣불리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너무 강한 배팅을 하지 마라 일단 며칠 더 지켜봅시다 자 수 symbol 자 수혈이 너는 아까 저기 뭐야 수혈이 너는 아까 저기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